정규 표현식은 어떻게 보면 경험의 영역이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규 표현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예제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전에 우리가 정규 표현식에 대해서 한번 길게 예제를 분석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이 url에서 도메인의 이름을 추출하는 예제입니다. 이걸 추출할 거예요. php.net이라고 하는 저것을 추출해서 여기 있는 echo에서 저것을 출력하는 것이 이번 예제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에 자 여기에 이렇게 골뱅이가 두 번 나왔죠? 이건 무슨 뜻이죠? 이게 구분자라는 뜻입니다. 구분자 앞에서 골뱅이로 시작했으니까 뒤에서도 골뱅이로 끝나야죠. 그리고 i라고 하는 것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대소문자를 구분하게 되면 정규 표현식이 조금 더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이것은 뭐죠? 이것은 경계를 의미하는 건데 어떠한 행이 있으면 그 행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거죠. 즉 http 자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요 부분으로 시작하는 것을 검사하는 것이 요기 있는 요 캐럿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http라고 되어있는 요것 있죠? 즉 즉 캐럿 http 요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http로 시작하는 텍스트를 찾는다라는 뜻이죠. 시작이 http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기 있는 요거 http로 시작해서 요기까지 요렇게 되죠? 만약에 요 앞에 http 말고 다른 것이 다른 문자가 붙어있다면 요기 있는 요 캐럿으로 인해서 요것은 예 이 정규 표현식에 맞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기에 있는 요 요건 뭐냐면 물음표 땡땡이라고 하는 요게 요 앞에 붙어있는 건 뭐냐면 요걸 요렇게 붙이게 되면 아 이 설명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요렇게 물음표와 이 콜론이라고 하는 저 기호 두 개를 요렇게 붙여놓게 되면 자 여기에 있는 요 구간이 지금 괄호로 묶여있죠? 괄호는 캡처링이 돼서 나중에 이 매치 안에 매치스라고 하는 요 세번째 인자로 전달된 변수 안에 예 두번째 값으로 배열의 두번째 값으로 요기에 있는 요 http 슬래시 슬래시라고 하는 저 값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값은 우리가 http 그리고 슬래시 슬래시라고 하는 것을 요렇게 서브 패턴을 통해서 괄호를 이용해서 요렇게 묶어줄 필요가 있긴 하지만 이것이 매치라고 하는 변수 안에는 담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렇게 물음표 땡땡이라고 하는 기호를 붙여주게 되면 요기 있는 요 괄호는 요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그 매치스라는 요 변수 안에 담기지 않게 됩니다. 요렇게 해보시면 돼요. 요 매치스라고 하는 요 변수를 화면에 출력하면서 제가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지금 현재 이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이 상태인데요. 제가 요기에 있는 요것을 없애고 얘를 출력하면 인자의 수가 몇 개가 됐는지 한번 보세요. 밑에 에러는 일단 무시하고요. 배열의 값이 하나, 둘, 세 개가 되면서 요기 있는 http라고 하는 것도 이 배열 안에 잡히게 되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요 서브 패턴의 시작점에 물음표 그리고 콜론을 요렇게 적어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서브 패턴이 요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요 뒤에 있는 물음표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음표는 수량자고 이 수량자가 의미하는 것은 0에서 1이죠. 하나도 없거나 하나인 경우에 경우라는 뜻이고 얘가 요기 붙어있다는 것은 얘가 요렇게 요 괄호로 감싸져 있는 요 서브 패턴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즉, http, ~~가 없거나 있거나 있다면 하나만 등장하도록 한다라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 요기 있는 요 수량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기까지 한 거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나요? 대괄호가 나왔고 대괄호 안에 캐럿이 들어갔고 그리고 슬래시가 나왔습니다. 캐럿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괄호 바깥쪽에서 사용됐을 때는 요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뭐죠? 어떤 행의 어떤 문자열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경계 지정자죠. 그런데 이것이 요 대괄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요것은 대괄호 안에서 not을 의미합니다. 부정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요기에 있는 요 슬래시가 아닌 문자들 전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 그 얘기는 요기 있는 요 슬래시 요 슬래시 뒤에 슬래시가 올 수 없다라는 얘기면서 동시에 슬래시가 아닌 다른 문자가 온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하면 어디까지 가나요? 요기서부터 요렇게 쭉 해서 요기 있는 요 슬래시 직전까지 요렇게가 바로 요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리로드를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php.net 그리고 1번 여기 있는 요 괄호가 요 괄호는 원래는 얘가 인덱스 1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것 때문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요걸 통해서 우리가 검사한 이 문자열이 인덱스 1에 들어갔고 그 인덱스 1에 들어간 내용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값이 이 매치스 안에 담겨있고 매치스 안에 담겨있는 값은 이렇습니다. 자 요렇게 요게 매치스 안에 담겨있는 값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매치스 안에 담겨있는 값 중에 인덱스 1번의 값을 호스트라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그러면 .php.net이라는 값이 호스트에 담겨진 상태이고요. 다시 p-lag-match를 통해서 요 호스트라고 하는 값을 패턴 매칭으로 검사를 하는데 요 때는 어떤 문법이 사용되는지 보죠. 자 우선 구분자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슬래쉬를 쓰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등장하는 요 대괄호 요 대괄호 안에 뭐가 들어갔죠? 여기서 캐럿이 들어갔습니다. 대괄호 안에서의 캐럿의 의미는 부정이죠. 그리고 무엇을 부정하고 있나요? 요 점을 부정하고 있죠. 즉 어 점 자 여기 있는 요 점도 요 대괄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얘가 어 의미의 문자를 의미하는 그 특수한 메타 데이터가 아니라 패턴이 아니라 그냥 문자점이 되는 겁니다. 즉 점이 아닌 문자를 의미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자 점이 아닌 문자 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더하기 라는 수량자가 나왔죠. 요 얘기는 뭐죠? 점이 아닌 문자 가 문자가 어 한 개 이상 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예 요만큼이 자 그 다음에 역 슬래시가 나왔고 점이 나왔습니다. 자 요게 있는 요 역 슬래시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요 뒤에 오는 요 점을 문자로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요 점은 기본적으로 any character 예 모든 문자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다 역 슬래시를 붙여서 그 점에 어 문법적인 쓰임을 죽이고 문자로 만들어 준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역 슬래시 캐럿이 나왔고 점이 나왔으니까 요만큼은 무슨 뜻이 되나요? 요만큼은 예 점이 아닌 모든 문자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점이 아닌 모든 문자가 한 개 이상이라는 뜻 한 번 더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기에 뭐가 나왔나요? 달러가 나왔죠. 달러라는 것의 역할은 요렇게 문자열이 있을 때 그 문자열의 끝에 해당되는 경계 가 바로 달러의 역할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요 뒤에 있는 어떤 문 이 어떤 데이터의 끝에 어떤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은 0이 아닌 문자가 한 개 이상인 그룹이 되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그룹 이 그룹은 바로 여기가 요렇게가 되는 거죠. 요렇게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점이 옵니다. 이 점은 뭐죠? 요기가 요만큼이 저점을 의미하고요. 다시 앞에 그룹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룹 그룹은 요걸 통해서 정의되는 그룹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입력 값으로 제공한 입력 값으로 제공한 이 host라고 하는 변수에는 현재 어떤 값이 담겨 있었나요? 현재 담겨 있는 값은 따따따 점 php 단 넷이라는 값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뒤에 달러가 붙어있기 때문에 요거는 끝에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기 있는 요 넷이라고 하는 것 점 뒤에 있는 넷이 바로 요기 들어가는 것이고 자 요기에 있는 요점 요점이 바로 요거고 그리고 php가 바로 요기에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매치스에 담기고 매치스에 있는 첫 번째 0번 인덱스에 담겨있는 값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php.net이 돼서 요기에 있는 요 명령이 요기에 있는 요 구문이 출력하는 값은 domain name is php.net이 되는 겁니다.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domain name is php.net이 나오죠. 요 정도 예제만 이해해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처음 시작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을 곰곰이 잘 따져보면서 만약에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요기에 있는 정규 표현식 패턴들 수업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 설명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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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